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워봅스와 관광중국어 시즌2의 전원을 맡고 있는 이영석, 우윤진입니다. 어느덧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래서 1부 시간에는요, 저와 함께 그동안 배웠던 시즌2의 핵심만을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는 마지막으로 약국과 병원에서 배웠던 표현들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동안 배웠던 내용 중에서요, 중요한 핵심만을 정리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마지막으로요, 재미있는 핵심만을 콕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요, 다른 책과 달리 중국어 발음 밑에 친절히 한국어 발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여러분과 저는 한국어 발음 위에 성조를 넣는 연습을 해왔는데요. 이것이 바로 다른 중국어 방송과 다른 차이점입니다. 중국어는요, 처음 배울 때 느끼는 난관이 바로 발음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동안 배웠던 언어와 달리요, 발음에 성조가 있다는 사실 때문인데요. 이러한 성조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소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몸으로 느끼면서 익혀나간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성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어의 성조는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4개의 성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성, 2성, 3성, 4성. 1성은 높은 음을 길게 빼줍니다. 한번 해볼까요? 2성은요, 짧게 감아져 올라가는데요. 제주도 말에 있어요. 다 같이 이렇게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요. 기, 기 또는 약간 머 하는 느낌 들어서요. 다치 이런 느낌 가시면 되고요. 3성은 쭉 길게 내려옵니다. 소가 어떻게 오냐 하면요. 음에 이런 느낌 살려서 마, 마 이렇게 쭉쭉 내려오시고요. 4성은 짧게 첫음을 탁 쳐주는 느낌이 드는데요. 제주도 어머니들이 항상 밥을 주실 때 저희 어머니도 많이 쓰시는데요.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요? 마, 먹으라, 마, 먹으라. 이와 같이 첫음을 탁 때려준다.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중국어는 발음이 같아도 성조가 다르면 뜻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해 주느냐? 이것은 바로 음의 길이에 달려 있습니다. 즉, 1성과 3성인 홀수는요, 길게 소리를 내고요. 2성과 4성인 짝수는 짧게 소리를 낸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중국어 성조에는요, 살짝 잡아주는 경송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경수는 혼자 쓰이지 못해요. 항상 단어 뒤에 붙습니다. 손모형도 같이 한번 살짝 잡아주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 마. 이렇게 성조는 몸으로, 손으로 같이 느끼면서 공부하는 것이라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성조 규칙을 몇 가지 정리해 보면요. 3성과 3성이 만나면 앞에 3성을 2성으로 바꿔라. 그리고 두 번째, 3성이 3개일 때는 앞에 2개의 3성을 모두 2성으로 바꿔라. 그리고 세 번째, 3성 뒤에 다른 성조가 오면요, 3성은 내려가기만 하는 반 3성만을 취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여중에서도요, 3성 뒤에 2성이 와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성조, 다소 어려움을 느끼시는 성분들이 많으신데요. 우리 제주도분들은 가장 쉬운 성조입니다. 우리 제주도 말이 있거든요. 우리 어떻게 연습했냐면요, 기꽝, 기꽝, 또는 우리가 약간 속된 표현으로요, 우스갯소리로 죽을래, 죽을래 하는 성조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 네 번째, 경성은 혼자 쓰일 수 없기 때문에요, 끝날 때 바로 살짝 잡아줘라.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중국어 문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국어는 형태의 변화가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 그래서 단어를 딱딱 갖다 붙이면 멋진 문장이 된다는 점, 이게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두 번째, 중국어의 단어는 반드시 저마다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면요, 보다 쉽게 문장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 표현을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중국어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뜻글자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특징과 그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딱 보자마자 어떤 뜻이 될 것 같다는 추측과 예측이 가능한 점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얻은 중국어 공부의 지름길은 바로, 자꾸 우리말 표현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중국어의 쉬운 표현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바로 중요하고요, 이것이 바로 패턴으로 만들다면 좀 더 바람직하겠죠. 예를 들어, 20개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뭐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말은요, 뭐뭐해 주세요라는 부탁조로 받아들여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문장만 앞에 뭘 던져라? 칭, 칭, 칭을 사용했고요. 두 번째, 길을 물어볼 때나 가격을 물어볼 때 뭔가 질문할 때 뭔가 물어본다 싶으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문장만 앞에 뭘 던져라? 칭, 원, 칭, 원 이걸 던졌고요. 세 번째, 저 대신에 라는 말은 저를 도와서라는 말로 이해하셔서요, 제 대신에 뭐뭐해 주세요, 이 말은 저를 도와서 뭐뭐해 주세요라는 말로 기억하셨다가,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문장만 앞에 뭘 던져라? 칭, 빵, 워, 칭, 빵, 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뭐할 수 있나요? 라는, 즉, 뭐뭐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상황의 허락을 구할 때 기억나시죠?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거의 샤마샤마 마, 거의 샤마샤마 마, 이렇게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라는 표현이 생각날 때는 뭐뭐해 주세요, 이쪽이라는 말을 결합시켜서, 칭, 쩌비엔, 칭, 쩌비엔, 이 말을 던져두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뭐할 때라는 표현,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문장 끝에다가 샤마샤마 다 실호, 샤마샤마 다 실호를 붙이면 됐고요. 그리고 A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장소를 물어볼 때에는 우리가 A, 짜이날, A, 짜이날 이렇게 사용했고요. 어디서 뭐뭐합니까? 라는 말은 짜이날 동사, 짜이날 동사, 이러한 패턴 떠오르시죠? 그리고 이것은 뭐뭐입니다. 라고 해서 뭔가를 소개하거나 물건을 줄 때 이것저것 따질 필요 없이 문장 맨 앞에 뭘 던져라? 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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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을 던져뒀습니다. 그리고 더 뭐뭐시 필요합니까? 라는 기본 패턴은요. 하이아오, 샤마샤마, 하이아오, 샤마샤마, 이렇게 사용했고요. 지금 뭐뭐하고 있다라는 진행을 만들려고 할 때는 동사 앞에다가 쩌 또는 짤 또는 쩌, 쩌, 쩌 이렇게 붙여서 사용했고요. 그리고 중국어에서 좀 뭐뭐하다, 좀 뭐뭐해보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동사 뒤에 뭘 붙여라? 이샤, 이샤을 붙였습니다. 그리고요. 뭐뭐입니까? 아니면 뭐뭐입니까? 와 같은 선택 의문문의 패턴은요. 쩌, 에이, 하이술, 비, 물음표, 쩌, 에이, 하이술, 비, 물음표, 이와 같은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다, 뭐뭐하다 라는 동작의 완료를 의미할 때는 동사 뒤에 뭘 붙여라? 완, 완을 붙여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기억하시죠? 그래서 중국어에서 있다, 없다 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문장면 앞에 뭘 던져라? 요, 메이요, 요, 메이요를 던져두고요. 있다, 뭐, 없다, 뭐 이런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어디에 오다, 어디어디에 가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 우리말에서는 어디라는 말이 앞에 오지만 중국어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다와 가다라는 동사 뒤에 장소 목적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 뒤에 장소가 오거나 추이 뒤에 장소가 온다는 점,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기념일이나 특정일 등에 붙어서요. 뭐뭐하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것저것 다질 필요 없이 문장면 앞에 뭘 던져라? 쭈, 쭈, 를 던져뒀는데요. 중국어에서요. 한 시간 동안, 두 시간 동안, 1년 동안, 2년 동안이라는 시간의 양을 말할 때는 반드시 어디 뒤에, 동사 뒤에, 어디 뒤에, 동사 뒤에 위치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누구누구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라는 기본 패턴 랑사람 동사, 랑사람 동사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많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뚜어라는 단어가 형용사 앞에 쓰이게 되면 의문사로 바뀌면서 얼마나 라는 뜻으로 쓰여서요. 나이를 물어볼 때는 뚜었다, 키를 물어볼 때는 뚜어가오, 거리를 물어볼 때는 뚜어유엔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패턴을 딱 머릿속에 정리해 놓으신다면요. 멋진 중국어 학습의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다같이 오랜만에 웃으면서 아하! 자, 그리고 다음으로 중국어 학습의 공부법은요. 누가 누가 단어를 잘 정리하느냐? 바로 그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어는 단어가 어디에 위치하느냐? 또는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한번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조어라는 뜻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가다. 두 번째, 떠나다. 세 번째, 걷다. 이렇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하이라는 단어가 동사 앞에 쓰였을 때 뜻이 네 가지였죠. 첫 번째, 또한 역시. 두 번째, 아직도 여전히. 세 번째, 그런대로. 네 번째, 또 더. 이렇게 정리했었고요. 그리고 하어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쓰였을 땐 첫 번째, 좋다, 안녕하다, 잘 지내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면, 두 번째, 동사 앞에 쓰여서는요. 머마하기 좋다, 머마하기 쉽다라는 조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먹기 좋다, 하오 칠. 보기 좋다, 하오 칸.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오가 동사되어 오게 되면 결과보으로 쓰여서 아주 잘 머마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었죠. 그래서 아주 잘 먹다라는 말을 칠하오. 그리고 아주 잘 준비하다는 말을 준빼하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카이라는 동사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카이는 첫 번째, 열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문을 열다라는 말을 카이만. 두 번째, 개최하다는 의미로 쓰여서 회의를 개최하다는 뜻으로 카이, 호이. 세 번째, 운전하다는 뜻으로 쓰여서요. 카이, 쳐. 이렇게 사용했었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물을 끓이다 또는 끓인 물이라고 했을 때는요. 카이, 쉐이.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중국어는 바로 정리입니다. 같은, 비슷한, 그리고 중요한 표현을 따로따로 정리해 놓는 자기만의 정리법.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동안 배운 의문서를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무언, 무슨, 어떤 사물을 물어볼 때? 샤머. 누가?라는 사람을 물어볼 때? 쉐이. 어떻게라는 방법을 물어볼 때? 샤머. 어때요?라는 상태를 물어볼 때? 저모양. 왜?어째서? 이유를 물어볼 때? 왜?샤머. 언제? 때를 물어볼 때? 샤머. 시허. 어디서라는 장소를 물어볼 때? 날. 그리고 몇이라는 숫자를 물어볼 때? 지.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얼마라는 수를 물어볼 때? 도서. 이렇게 정리해 두면 멋진 공부법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조동사를 쭉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 뭐뭐 할 수 있다? 넝. 이라는 간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뭐뭐 할 줄 안다? 호이. 그리고 세 번째, 뭐뭐 해도 좋다, 괜찮다라는? 그이. 그리고 네 번째,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야. 그리고 다섯 번째,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인가이. 그리고 여섯 번째, 뭐뭐 하고 싶다라는 바람을 의미할 때? 시앙.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화폐 단위를 쭉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한국돈 한비 또는 한유엔. 두 번째, 중국돈 렌민비. 세 번째, 일본돈 류엔. 네 번째, 달러. 메유엔 또는 메이진. 마지막으로 대만돈을요. 타이피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간의 양을 쭉 정리해 본다면요. 몇뭇뭇뚱한이란 말은 환종을 사용해서 10분동안이란 말은 슬환종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시간동안이라는 한시간동안, 두시간동안 이렇게 말할 때는요. 한시간동안이란 말을 이가샤오시, 이가샤오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 며칠동안이란 말은 티엔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이틀동안이란 말을 량티엔. 그리고 마지막, 2년동안이란 말을 량니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같이 웃으면서 아하!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의거의 수업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약국, 병원에서 배웠던 표현들 중 몇가지 표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먼저 약국이나 병원에서 증상을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머리라는 단어는 더, 더 라고 하고요. 아프다라는 단어는 덩, 덩 이라고 합니다. 머리가 아프다라는 표현은 더, 덩, 더, 덩 이라고 하는데요. 음은 어귀조사 마, 마 를 붙여 머리가 아픕니까 라는 표현은 닌, 더, 덩, 마, 닌, 더, 덩, 마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닌, 더, 덩, 마, 닌, 더, 덩, 마 여기라는 단어는 쩔, 쩔 이라고 하죠. 아프다라는 단어, 덩, 덩을 넣어 여기가 아프다라는 표현은 쩔, 덩, 쩔, 덩 이라고 하는데요. 문장 끝에 마, 마 를 붙여 여기가 아픕니까 라는 표현은 닌, 쩔, 덩, 마, 닌, 쩔, 덩, 마 라고 간단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닌, 쩔, 덩, 마, 닌, 쩔, 덩, 마 배라는 단어는 뚜, 쩔, 뚜, 쩔 라고 하구요. 아프다, 덩, 덩을 붙여 배가 아프다라는 표현은 뚜, 쩔, 덩, 뚜, 쩔, 덩 이라고 합니다. 설사를 하다라는 표현은 라, 뚜, 쩔, 라, 뚜, 쩔 라고 하는데요.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합니까 라는 표현은 뚜, 쩔, 덩, 라, 뚜, 쩔, 마 뚜, 쩔, 덩, 라, 뚜, 쩔, 마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뚜, 쩔, 덩, 라, 뚜, 쩔, 마 뚜, 쩔, 덩, 라, 뚜, 쩔, 마 온몸이란 단어는 훈, 션, 훈, 션 이라고 하는데요. 아프다라는 단어, 덩을 붙여 몸살기 라는 표현은 훈, 션, 덩, 훈, 션, 덩 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뭐라고 느끼다, 여기다 라는 동사 깐, 덜, 깐, 덜 를 붙여 몸살기가 있나요 라는 표현은 닌 간 다 훈, 션, 덩, 마 닌 간 다 훈, 션, 덩, 마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닌 간 다 훈, 션, 덩, 마 닌 간 다 훈, 션, 덩, 마 두 번째로 주사를 맞거나 다른 검사를 시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정리해 볼게요. 주사를 맞다 라는 표현은 따, 쩔, 따, 쩔 이라고 하는데요. 문장 끝에서 청유나 권유를 나타내는 빠, 빠 를 붙여 주사를 맞으세요 라는 표현은 닌 다 존바, 닌 다 존바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닌 다 존바, 닌 다 존바 혈액이란 단어는 쩔, 예, 쩔, 예 라고 하는데요. 검사라는 단어 젠, 차, 젠, 차 를 붙여 혈액 검사는 쩔, 예, 젠, 차, 쩔, 예, 젠, 차 라고 합니다. 검사를 받다 할 때 받다 라는 동사는 젠, 쩔, 젠, 쩔 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혈액 검사를 받다 라는 표현은 젠, 쩔, 쩔, 예, 젠, 차, 젠, 쩔, 쩔, 예, 젠, 차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조동사 인깔이, 인깔이 를 붙여 혈액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라는 표현은 인깔이, 젠, 쩔, 예, 젠, 차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깔이, 젠, 쩔, 예, 젠, 차 인깔이, 젠, 쩔, 예, 젠, 차 엑스레이라는 표현은 엑스 광편, 엑스 광편 이라고 하는데요. 사진을 찍다 할 때 찍다 라는 동사 파이, 파이를 넣어 엑스레이를 찍다 라는 표현은 파이 엑스 광편, 파이 엑스 광편 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뭐 해야 한다 라는 조동사 인깔이, 인깔이 를 붙여 엑스레이를 찍으셔야 합니다 라는 표현은 닌 인깔이, 파이 엑스 광편 닌 인깔이, 파이 엑스 광편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닌 인깔이, 파이 엑스 광편 닌 인깔이, 파이 엑스 광편 세 번째로는 약과 관련된 표현들 다시 한 번 연습해 볼게요. 감기, 감기에 걸리다 라는 표현은 까먹, 까먹 라고 하고요. 약이라는 단어는 염, 염 라고 합니다. 두 단어를 합쳐서 감기약 이란 표현은 까먹, 염, 까먹, 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하다 라는 동사 염, 염 문장 끝에 마, 마 를 붙여 감기약을 드릴까요? 라는 표현은 염, 까먹, 염, 마 염, 까먹, 염, 마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염, 까먹, 염, 마 염, 까먹, 염, 마 소화, 소화하다 라는 표현은 샤워, 샤워 라고 하는데요. 안 좋다 라는 표현 부하오, 부하오 를 붙여 소화가 안된다 라는 표현은 샤워, 부하오, 샤워, 부하오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화라는 단어 샤워에 약이라는 단어 염, 염 를 붙여 소화제 라는 표현은 샤워, 염, 샤워, 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원하다 라는 동사 염 문장 끝에 음을 나타내는 마 를 붙여 소화제를 드릴까요? 라는 표현은 염, 샤워, 염, 마 염, 샤워, 염, 마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염, 샤워, 염, 마 염, 샤워, 염, 마 열이 나다 라는 표현은 파, 샤워, 파, 샤워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열이라는 단어는 샤워, 샤워 라고 합니다. 열을 내리다, 감소하다 할 때 쓸 수 있는 동사 툴, 툴 를 붙여 열을 내리다 라는 표현은 툴샤, 툴샤 라고 쓸 수 있는데요. 여기에 약이라는 단어 염, 염 를 붙여 툴샤, 염, 툴샤, 염 라고 쓰며 해열제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하다 라는 단어 염와 문장 끝에 말을 붙여 해열제를 드릴까요? 라는 표현은 염, 툴샤, 염, 마 염, 툴샤, 염, 마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염, 툴샤, 염, 마 염, 툴샤, 염, 마 마지막으로 약 처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약이라는 단어는 염, 염였죠. 먹다 라는 단어 츄, 츄 를 넣어 약을 먹다 라는 표현은 츄여, 츄여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다, 이상반응이 있다 라는 표현 고어민, 고어민 를 넣어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있다 라는 표현은 츄여, 고어민, 츄여, 고어민 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문장 끝에 의문을 나타내는 마 마 를 붙여 약물 부작용이 있습니까? 라는 표현은 닌, 츄여, 고어민, 마 닌, 츄여, 고어민, 마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닌, 츄여, 고어민, 마 닌, 츄여, 고어민, 마 밥, 식사 라는 단어는 판, 판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뒤, 후 라는 단어 호, 호 를 붙여 식후 라는 표현은 판, 호 판, 호 라고 합니다. 반대로 식전 이라고 표현할 때는 앞, 전 을 나타내는 지엔, 지엔 을 붙여 판, 지엔, 판, 지엔 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 분간, 몇 분 동안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번종, 번종 을 사용해 30분 동안은 산시, 번종, 산시, 번종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약을 복용하다 할 때 쓸 수 있는 부용, 부용 을 넣어 식후 30분에 드세요 라는 표현은 판, 호, 산시, 번종, 부용 판, 호, 산시, 번종, 부용 이라고 쓸 수 있고요. 식전 30분에 드세요 라는 표현은 판, 지엔, 산시, 번종, 부용 판, 지엔, 산시, 번종, 부용 이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간이나 장소와 같이 쓰이는 전치사 자이, 자이 정중의 부탁을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징, 징을 앞에 붙여 식후, 식전 30분에 드세요 라는 표현은 징, 자이, 판, 호, 판, 지엔 산시, 번종, 부용 징, 자이, 판, 호, 판, 지엔 산시, 번종, 부용 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징, 자이, 판, 호, 판, 지엔 산시, 번종, 부용 징, 자이, 판, 호, 판, 지엔 산시, 번종, 부용 먹다 라는 단어는 치, 치 라고 하죠. 몇 번, 몇 회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 치, 치 를 사용해 두 회, 두 번은 량치, 량치 라고 합니다. 두 번 먹다 라는 표현은 치, 량치 치, 량치 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루 라는 표현 이, 티엔 이, 티엔과 뭐, 뭐 해야 한다 라는 조동사 인까, 인까 이를 붙여 이를 2회 복용해야 합니다. 라는 표현은 인까, 이, 티엔, 치 량치 인까, 이, 티엔, 치 량치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까, 이, 티엔, 치 량치 인까, 이, 티엔, 치 량치 자, 어떠셨나요? 그동안 총 24회에 걸쳐서 1년 가까이 방송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렇게 의미 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배워보소 건강증거 시즌2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한 해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요, 잠시 이런 감정을 뒤로 하고 그동안 배웠던 24회의 내용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나운서와 같은 정확한 발음은 아닐지라도요. 자신 있게 말하려는 동키호텔 같은 발음에 자신감을 가지고 부딪혀라! 두 번째 성조는 눈으로 소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면서 익혀라! 세 번째 한자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요. 한글 발음 위에 하나하나 성조를 넣으면서 먼저 말하기 시작해라! 네 번째 무조건 외우려 하지 말고 이해하면서 외워라! 그리고 다섯 번째 자신 있게 문장의 패턴 속에서 단어만을 하나하나 딱딱 갖다 붙여라! 여섯 번째 우리말을 갖고 중국어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중국어 표현을 보면서 쉽게 쉽게 짧게 짧게 문장을 만들려고 이해해라! 중국말에 부파만 즈파짠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천천히 가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중도에 멈추는 것을 걱정해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중국어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저희 배어법서 관광 중국어 책을 활용하시면서 꾸준히 중국어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많은 추억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치맥 한 잔 먹으러 갔는데요. 저를 알아봐 주시면서 반겨주셨던 우리 치킨집 사장님. 택시를 탔는데 얼굴은 몰라보셨는데요. 목소리 듣고 알아봐 주셨던 우리 기사님. 그리고 식당에 갔는데 개선할 때 반갑게 알아봐 주시던 우리 식당 사장님. 그리고 쑥스럽지만 카운터 위에, 운전대 위에 놓여 있었던 배고서 관광 중국어 교제를 보면서 마냥 부끄러웠던 모든 기억들을요. 이제는 소중한 추억으로 가슴속에 새기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 속에서요. 울고 웃었던 이 시간을요. 소중히 간직하면서 앞으로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고민 여러분들께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같이 짜요! 다시 만나요. 짜잇지! 짜잇지!